태국에서 우리나라 학습용 만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한 출판사에서만 천만 권을 팔아서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. 물론 전망은 계속 좋습니다. 허무 특파원입니다. 태국의 한 대형 출판사 직매장입니다. 태국어로 번역된 우리나라 학습 만화들이 어린이 코너를 가득 채웠습니다. 과학과 수학, 역사와 경제 등 내용도 다양합니다. 한국 만화책은 이 출판사에서만 7년 동안 천만 권이나 팔렸습니다. 한때 태국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던 일본 책은 이제 도라에몽만 남았고 영어가 원작인 책도 해리포터뿐입니다. 태국 가정집에선 어린이들이 틈만 나면 한국 학습 만화를 읽습니다. 한국 책 인기는 학습 만화에서 시작해 순수 문학이나 교양물, 웹툰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지식과 감성에 재미까지 더한 우리 책들이 태국 출판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방콕에서 MBC 뉴스 허무입니다.